네, 휴식분 이어가겠습니다. 보헨도 분에서 가장 큰 어르신 어머님께서 손수 비지고 손수 색칠하고 손수 그림 그리고 손수 비지를 붙이는 휴식분. 자, 이 휴식분의 탄생 비화는 어머님이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분갈이가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은 흙놀이의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휴식분에 심어서 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라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비화를 알고 나니까 좋죠? 도연도의 가장 어머니, 도연도 분이 아드님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빚었습니다. 좋은 흙이죠? 색 그림을 그렸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비지를 붙였습니다. 사이즈는 8.5 곱하기 6.5인데 1만 2천원, 5개 6만원. 어머, 가격이 그대로다.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역시 휴식을 취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안 되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상하지 않은 그 가격으로 고스란히 참 섬세하죠? 섬세하죠? 휴식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8.5 곱하기 높이는 6.5. 자, 하나는 1만 2천원이요. 5개 하시면 6만원. 그리고 휴식분 2번이요. 조금 커졌습니다. 12. 12 곱하기... 어머, 이 색깔 한번... 자, 이 색깔 한번 볼게요. 자, 12 곱하기 높이는 10. 아, 10.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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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히 섬세하죠? 아주 끝마무리도 깔끔하지만 색감이 단 1도 흐트러짐 없고 그림이 1도 흐트러짐이 없고 비지가 단 1도 빠진 거에요. 자, 휴식분 2번. 1개 2만원, 5개 10만원입니다. 6개 하시면 쑥쑥이를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아, 그렇게 한다고? 자, 휴식분 2번 한 세트 하시고 휴식분 1번 한 세트 그러면 16만원. 가장 많이 그렇게 구매합니다. 자, 역시, 역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의 휴식분이었어요. 자, 쑥쑥, 쑥쑥이는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해서 10가지, 질석, 살균, 살추까지 13가지를 해서 비벼 만든 아이가 쑥쑥이 다육이 흙,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소문을 다 내주는 그 쑥쑥이 6만원 이상 쑥쑥이 하나 드립니다. 깔망이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쑥쑥이 2개 갑니다. 깔망 2개 갑니다. 어머, 나는 있잖아. 봄철 되면 대비하여, 대비하여, 대비하여 분갈이 좀 해야지. 그러면 24만원 이상 구매했습니다. 쑥쑥이 10키로 하나 갑니다. 자, 택배비는 다남다 여기 쏩니다. 화분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나를 제가 택배비 물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본 게 칼라자갈이 많더만 어디서 사? 다육이의 모든 거는 이와랜드에 다 있습니다. 자, 흰색 칼라자갈 세트를 구매하시면 하나, 노랑, 연두까지 세 가지가 갑니다. 자, 하나는 4천원이요. 세 개 하시면 만원입니다. 자, 검정색 칼라자갈을 주문하시면 검정, 빨강, 보라가 갑니다. 하나는 4천원이요. 세 개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흙을, 흙을 공짜로 드립니다. 휴식분 3번 가겠습니다. 휴식분 1, 2번 보셨죠? 아유, 세상에 그려. 새로 자꾸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시리즈로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유, 색깔요? 보라, 퍼플보라, 휴식. 아, 멋집니다. 자, 그 도엔도 분의 가장 어른, 어머님이 만들어서 색칠하고 비즈달로, 그림 그리, 뭐 해서 나오는 아이. 어머, 세상에. 이 보라 색깔이 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데 멋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칼라도 있습니다. 이런 칼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칼라도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보라고. 자, 이렇게 이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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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칼라가 4칼라, 5칼라 됩니다. 5개 시키시면. 어머, 사이즈도 재야지게 되겄네. 자, 사이즈는 바닥에 놓을까요? 오, 자, 바닥에 제가 한 번만 놓을게요. 박스. 음, 제가 박스. 아유, 10cm. 그 다음에 8cm. 자, 10 곱하기 8은. 음, 자, 가격이 얼마예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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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10 곱하기 8은 하나는 18,000원. 5개 하시면 9만원. 그죠? 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4번하고 같이 5개 5개 하시면 18만원이면 쑥쑥이가 어머 세상에 칼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자 이쁘죠? 색상은 다섯 칼라이기 때문에 맞춰드리는 아이고 나는 흰색만 좋다 그려 흰색만 드려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분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10 곱하기 8 이렇게 아유 이뻐요 휴식분 3번이라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식분 4번은 어떻게 다르냐 자 요렇게 다릅니다 모양새가 살짝 다릅니다 어 그쵸? 모양이 살짝 다르죠 휴식분 3번은 우리가 12,000원에 판매했던 사이즈 8.5 곱하기 6.5짜리 본거 있죠 어 그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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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식분 4번은 10 곱하기 10.5 곱하기 9는 1만 8천원 몇 개 하라는 거야? 저기 다섯 개가 9만원 무슨 아홉 개야 다섯 개 9만원입니다 나 참 진짜 내가 쓰고도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네 그쵸? 휴식분 4번입니다 자 요런 스타일은 4번이고 요런 스타일은 3번입니다 1번하고 같은 게 3번 1, 3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약간 다른데 예음분을 쓴다고 하면 요런 스타일은 처음 보는 쉐입은 아니잖아요 요기도 칼라가 매고 아이고 다네 이 그림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 그림만 또 이 그림만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아유 참 이뻐요 이뻐요 아유 흰색이 어머도 흰색인데 참 매력등이네 자 이렇게 해서 휴식분 4번 하나는 18,000원 5개 9만원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3번 5개 혹은 4번 5개 하시면 합이 10개 18만원 18만원 이렇게 해서 휴식분 새로 들어온 완전히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아이들만 영상에 담았고 구독자님들 쑥쑥이는 소문만 듣고 도와서 줄 서서 구매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 쑥쑥이 아이는 무슨 아이야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 한번 하러 가시게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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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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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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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키로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를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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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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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